음악 더 예쁘게 더 재미있게 운동하세요 주식회사 우성 레포츠와 함께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실천해보세요 주식회사 우성 레포츠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소도구 및 웨이트기구 등 홈트레이닝 전문 유통업체로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아이템을 정직한 재료로 만들어 소개합니다 자체 브랜드인 아리프는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인데요 자연을 모티브로 감성적인 컬러감을 담아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프의 대표 상품으로 네오프렌 선인장 아령부터 소개합니다 홈트레이닝 소독으로 근력운동의 기초가 되는 아령인데요 흔히 보는 모양과 컬러감이 아닌 감성적인 파스텔톤 컬러를 입어 인테리어를 해치거나 투박함을 줄였습니다 상체 운동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무게의 운동기구를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 0.5kg 버블 핑크부터 1kg 큐피드 핑크, 1.5kg 모나코 핑크, 2kg 코튼 라일락, 3kg 페퍼민트, 4kg 피스타치오, 5kg 올리브 카키 컬러까지 무게별 7단계 컬러 구분을 두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네오프렌 소재와 와이드 핸들을 적용해 그립감이 우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며 피로감을 덜었습니다 다음 상품은 요가매트입니다 아리프의 매우 다양한 요가매트 라인업으로 요가 입문자, 중급자, 상급자별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주로 앉아서 하는 낮은 자세 운동에 적합한 두꺼운 쿠션감의 MBR 요가매트 그리고 균형 잡는 감각 운동 및 뛰거나 움직임이 많은 운동에 어울리는 얇은 두께의 TP매트가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논슬립 스트라이프 패턴감과 생활방수 코팅으로 땀이나 외부 오염에 강해 세척도 수월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벨크로 스트랩으로 말아서 보관 및 이동에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은 라텍스 밴드인데요 라텍스 밴드는 스트레칭, 근력운동, 코운동, 재활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도구입니다 아리프 라텍스 밴드는 길이별로 1.2m, 2m 두가지 두께별로 0.25mm부터 0.75mm의 6가지 단계로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기 쉽습니다 100% 천연 라텍스로 뛰어난 신축성과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며 찢어짐 없이 깔끔한 마감을 자랑하며 캔디 컬러의 색감으로 운동의 즐거움을 배가해줄 겁니다 건강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아리프 브랜드의 제품으로 더 예쁘게 운동하세요 하하 물감로 손을 물감로 물감로 감성 물감로 물감로 물감로